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프레스 작업을 통해 식판과 냄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공 공정을 구조해석으로 모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영어로는 메탈 포밍 또는 드로잉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철판을 꽉 눌러서 영구적인 소성 변형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공 장비와 철판에 광범위한 접촉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속도를 보니 관성의 영향이 거의 없는 정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해석은 비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메탈 포밍 해석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되긴 되는 것 같긴 한데 해석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심지어 수렴이 되지 않아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해석 기법을 적용하는데 바로 Quasi-Static Analysis Using Explicit Dynamics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현하면 Explicit Dynamics 기법을 활용한 준정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Quasi-Static Analysis Using Explicit Dynamics 방법의 원리를 알아보고 3D Experience Platform Raw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예제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Quasi-Static Analysis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ncrease Load Rate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Mass Scaling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Metal Forming 해석을 할 때 왜 Static Step으로 계산하기 까다로운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구조해석은 구조물이 변형하는 가운데 힘의 평형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적해석에서는 정적평형, 동적해석에서는 동적평형을 만족해야 하죠. 아바쿠스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tatic Step은 기본적으로 Implicit 기법을 활용함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힘의 평형을 찾기 위해 반복계산, 즉 이터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Convergence, 수렴이라는 개념도 필요하죠. 반면 주로 비선형 봉초해석에 사용되는 Explicit 기법의 경우 이터레이션이나 Convergence와 같은 개념은 불필요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는데 뭔가 잘 이해가 안되셨다면 구조해석에서의 Implicit와 Explicit 개념을 설명한 이전 Simulation Espresso 영상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운동방정식입니다. 이 폼은 정적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이고 여기서 무언가를 좀 더 추가하면 동적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이러한 운동방정식은 Direct Integration이라는 기법을 통해 풀어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와 같은 운동방정식의 평형을 만족시킬 때 현재 시간에서의 가속도, 속도 및 하중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이를 Explicit 기법이라고 하고 현재가 아닌 다음 타임스텝에서의 가속도, 속도, 하중을 이용하여 계산을 할 경우 이를 Implicit 기법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메탈 포밍 해석에서 우리가 맨 처음 떠올린 비선형 정적해석은 Implicit 기법을 활용하는 운동방정식에서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탈 포밍은 작업 공정 특징에 따라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접촉은 그 자체가 매우 큰 비선형성을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철판에 주름이라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수렴해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설사 수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해석 시간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비선형 문제 형태에 최적화되어 있는 Implicit 기반 비선형 정적해석으로는 메탈 포밍 해석을 수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비선형 정적해석 기법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코어시스테틱 애널리시스 using explicit dynamic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동적해석으로 정적해석을 풀어버린다 입니다. 앞서 열거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Implicit 기법으로는 메탈 포밍 해석을 하기가 어려우니 수렴을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익스프리스트 기법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익스프리스트 메소드 이거 원래 동적해석에 써먹으라고 만든 건데 이걸로 어떻게 정적해석을 하는가 라고 말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주어진 하중이 있고 이건 스태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이나믹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메탈 포밍 해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대변형, 광범위한 접촉은 포함하지만 관성의 영향은 거의 없는 정적응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다이나믹 텀들이 거의 0이 되어버리도록 조건을 주고 해석만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익스프리스트 방법을 활용하되 다이나믹 이펙트를 거의 없애버려서 결과 자체는 비선형 정적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활용하지만 결과 자체는 거의 정적인 결과를 얻는 형태, 이러한 형태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준정적, 코어시스태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텀들을 거의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중을 천천히 가하는 것입니다. 하중을 느리게 천천히 주면 고려하는 문제는 정적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천천히 하중을 준다? 그러면 얼만큼의 시간동안 하중을 가해야 할까요? 천천히 또는 빠르게라는 표현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시간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타임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가 얼마동안 계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척도이고 내추럴 타임은 시뮬레이션으로 몇 초 동안의 물리현상을 관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중을 천천히 준다라는 것은 내추럴 타임을 충분히 늘려서 다이나믹 텀을 거의 0으로 만들어 문제를 정적 해석처럼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중을 무작정 천천히 주면 즉 내추럴 타임을 무작정 늘리면 시뮬레이션 타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관성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중을 천천히 주되 너무 길지 않은 내추럴 타임 동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메탈 포밍 해석에 활용될 계산 방식은 익스플리스트 방법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중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가 이 하중을 얼만큼의 시간 동안 가할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시스템을 정적으로 간주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내추럴 타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조해석 영역에서는 구조물이 지닌 고유한 주기들 중에 1차 모드의 고유 주기보다 긴 시간 동안 하중을 주면 시스템은 정적 응답을 보인다라는 것이 정선입니다. 따라서 내추럴 타임은 고유 진동 해석 결과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모델로 정적 응답을 얻고 싶을 경우 하중을 0.002375초 이상의 시간 동안 가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고유 진동 주기로 따져보니 시스템의 응답을 정적으로 만드는 내추럴 타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네요. 한편 고유 진동수를 통해서만 내추럴 타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리지드 다이 등이 포함된 메탈 포밍 해석은 구조 변형의 응답이 시스템의 고유 진동 모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를 통해 내추럴 타임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트 메탈 재료의 웨이브 스피드를 활용하는데요. 재료가 지닌 웨이브 스피드의 100분의 1보다 느린 속도로 하중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내추럴 타임을 고유 진동수로 정하던 웨이브 스피드를 기준으로 정하던 꼭 정해진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해석의 응답 결과만 문제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유 진동수 또는 웨이브 스피드를 기준으로 내추럴 타임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걱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 작업 속도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빠르게 가공하더라도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어시스테틱 using explicit dynamic 해석 시 실제 작업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중을 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중을 가하는 시간을 충분히 늘려 정적 응답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비교적 짧은 내추럴 타임을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고유 진동 해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내추럴 타임을 정한 후 해석을 진행하는 방식을 Increase Load Rate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늘리자고 했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하중을 빠르게 가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겠네요. 그럼 3D Experience Platform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를 통해 메탈 포밍 해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솔리드박스에서 모델링 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영역은 강체, 회색으로 된 영역은 홀더, 파란색으로 된 영역은 실제 가공되는 시트 메탈입니다. 플랫폼의 모델을 저장하고 해석을 위해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Natural Frequency Step을 통해 시트 메탈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여 1차 모드의 주기를 확인합니다. 시트 메탈의 경계 조건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1에서 6차 모드는 리지드 모션 모드이고 여기서는 7번째 모드가 실질적인 1차 변형 모드입니다. Frequency를 Period, 주기로 바꿔서 보니 최소 Natural Time은 0.0033초입니다. 이 시간보다 긴 시간을 해석에 고려해야 정적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풀 모델로 돌아가 메탈 포밍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 스텝은 Express Dynamic Step을 활용합니다. 계산을 위해 Natural Time을 설정하는데 확실한 정적응답을 얻기 위해 고유 진동수로 계산된 Natural Time보다 10배 정도 크게 설정합니다. 시간을 10배로 키워도 비교적 짧은 시간이니 해석에 소유되는 시뮬레이션 타임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접촉이 발생하는 해석이니까 General Step으로 간단히 컨택을 정해줍니다. 한편 마찰 기수는 0.1로 정하여 이렇게 입력하였습니다. 적절한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하중은 강제 변이로 상부 강체 파트가 아래 방향으로 15mm 이동하여 가공을 하는 조건입니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변형도 자연스럽고 결과도 적절해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스프리스틱 기법을 통한 준정적 해석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에너지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가지 에너지 결과를 플롯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체크를 위해 토탈 에너지, 변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 마찰에 의해 소실된 에너지, 외력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이나믹 해석에 활용되는 기법을 통해 계산을 했지만, 코어시 스테틱한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인하였을 때 다이나믹 이펙트로 인해 발생하는 기네틱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살펴보니 해석 전반에 걸쳐 발생한 기네틱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에너지들 역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익스프리스트 방법은 계산 과정에서 해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에너지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에 해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프리스트 방법을 통해 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비교적 짧은 내추럴 타임을 구하여 결과적으로는 하중의 속도를 높이는 기법인 Increase Load Rate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Increase Load Rate 방법을 활용하면 해석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타임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도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어시스테틱 해석에서 시뮬레이션 타임을 줄여주는 또 다른 방법인 Mass Scal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